어떤 분들이 이제 윤회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여기저기서 하도 들으니까 딴 데서 듣고 헷갈리시는 걸 학당에다가 대입하시면 안 돼요. 학당은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학당은 헷갈릴 일이 없는데 왜 헷갈리시냐? 뭐 불교 가면 뭐죠? 무아니, 윤회니 뭐 싸우고 있어요. 무아랑 윤회가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따지는 그것들이 다 에고예요. 자기가 내가 인이 없니 하고 싸우고 있는 것들이 코미디죠. 인이 없니 싸우는 그 과정이 윤회입니다. 그리고 그 윤회하면서 우린 존재예요. 석가모니가 무아를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석가모니는 내가 있냐 없냐 할 때 내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있냐? 윤회하는 방식으로 있다. 연기하는 방식으로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아와 윤회는 싸울 게 아니죠. 애초에. 나는 연기하는 방식으로 있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말하는 그래서 연기하니까 변해야 되니까 고정된 너라는 건 없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무아랑 윤회는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윤회할 수 있다는 건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제와 나와 오늘의 난 벌써 다르죠. 그렇게 고정된 게 없어요. 그게 무아라는 거예요. 고정된 게 없다. 어떤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변해가죠. 그러면서 나라는 정체성이 성립되고 그 나로부터 해탈하려고 이제 수행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이걸 다 전제하고. 애초에 제법은 무한데 없는 중에 연기하고 있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거지 나라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고정된 실체가 없는 중에 생각감정 오감이 모여서 끝없이 윤회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나기 때문에 나로부터 벗어날 방법은요. 애초에 무하면 열반에 들고 말고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돌아가시면 끝나는 거지. 어제와 나와 오늘의 내가 이미 다른 거니까 해탈을 논할 수도 없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어제 나랑 오늘의 나랑 다른데 무슨 해탈을 하고 여러분이 수행을 하고 그래요. 그렇죠. 그냥 찰라찰라 흘러가면 그만인 거지. 그게 나라는 게 이어지기 때문에 진짜 나로부터 벗어나려면 수행해서 해탈하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하론을 막 아무데나 섞으시면 엉망이 됩니다. 무한히 윤회. 그래서 에고가 윤회합니다 해도 윤회의 주체는 누굽니까? 또 이런 불교식 논쟁을 쓸데없는 논쟁. 누가 윤회하겠어요? 여러분이 윤회하지. 그렇죠. 저는 무상하기로 따지면 1분전이랑 지금이랑 여러분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따져보면 또 어제의 나랑 오늘의 나랑 달라요. 그런데 나라고 생각하죠. 그럼 전생에 내가 있더라도 지금 내가 기억이 안 나더라도 나겠죠. 다 나죠. 내가 이어지는 거죠. 내가 에고가 윤회하는 거죠. 당장 어제의 나랑 오늘의 나랑 어떤 식으로 연기하고 있습니까? 거기 전생 끌어들이지 마시고 윤회 그러면 지금 윤회라는 건 기본이 연기입니다. 연기. 연기하니까 계속 변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 어른들이 윤회에 그러면 생각 하나 이어지는 것도 윤회예요. 한 생각이 일어나면 뒷생각한테 과보를 남기고 사라져요. 뒷생각이 받아서 또 일어나요. 일어나요. 또 일어나요. 또 일어나. 그래서 한 생각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생사고 윤회다. 이렇게 다 옛날 고순들이 얘기하시는 게 그런 겁니다. 지금 윤회를 멀리 찾지 마시고 지금 내가 순간순간 변화하면서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도 우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윤회가 그대로 무화고 무화가 그대로 사실은 또 뭐냐. 또 나예요. 내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고정된 실체 없이 계속 연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치 않는 나 그러면 그 참나나 열반짜리밖에 없고 현상계 안에 나라는 건 계속 변화하면서 살아요. 한 생각 한 생각 일어나고 사라질 때마다 나라는 건 변화하죠. 근데 고정돼 있으면 그 생각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못 받아들이죠. 새 생각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고정돼 있어요. 고정되지 않은 채로 여러분은 나라는 정체성을 형성하면서 계속 변화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루하루를 이어서 살아가면 그럼 윤회 아니고 그건 윤회 아니고 생을 이어서 표현하면 그것만 윤회겠어요. 윤회라는 거는 사람들이 크게 생각하기를 생을 이어가는 걸 먼저 생각하는데 석가모니는 그 윤회 흐름을 보고 뭐라고 하신 거예요? 연기하고 있다, 연기. 전생에 있어서 내가 있듯이 어제가 있어서 내가 있고 모든 관계는 이전께 있어서 이후께 있고 이렇게 연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연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연기하고 윤회하면 나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무아라고 왜 하십니까? 또 이런 말 들으시면 방금 또 흔들리셨죠. 그럴싸한데 하고 들어가 보면 아무 말도 아닌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걸 가지고 학술 대회까지 하고 난리입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50만 전 20. 20. 20.